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이번에 해볼 것은 어빌리티 아액 18% 맥 10% 일반 데미지 5%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것은 맥 20% 아액 15% 일반 데미지 아니면 법지가 차량이 무난할 것 같은데 어 돌려보겠습니다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보공 19% 보공 18% 한 100번 돌리면 한 2번 정도 나오나봐요 어디 통계 봤던 것 같은데 아 최대치인데 두번째 줄 아 아깝다 아 아깝네요 아 아액이었으면 잠갔을텐데 맥 뽑으려고 돌리는거라 아 진짜 아깝다 아 진짜 아쉽네요 아 두째 줄 최대치인데 아 아액 19% 아닙니다 스킬 재사용 030 일반 데미지 9% 와 일반 데미지 9%에 수공이 50만원이나 올라가? 엄청 많이 올라가네 보공 18% 030 방어력 20% 방어력 20% 공속 1단계 맥 8에 아액 3 저희는 무조건 초쩔에 맥 20% 아 19% 조금 조금 일단 나오고 생각해보자 패시브 스킬 응 나오고 생각하자 아 두 번째 줄 맥 15% 또 나왔다 일반 데미지 9% 보공 15% 보공이 되게 잘나오네 일반 데미지 9% 모던 능력치 아 벌써 40만 넘게 썼네 아아 19% 아 20% 해야 되는데 뜨 아아 한 번가자 남자는 20%지 그럼 그럼 20%지 쯧 그렇게 100만원을 또 쓰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스킬 재사용 아 오케이 야 혹시 맥 누가 10큰 불었으니까 이거 당연히 20% 써야죠 바로 잠궈주고요 아 이제 두번째 줄 아익 15% 5% 두번째 줄 아익 15% 띄우고 아 근데 잘 안나오고 아.. 025 와 진짜 아무것도 안나온다 일반 데미지 4% 아이고프로 5에서 15가 나오는건가 에픽에서 유니크니까 그런가 법치 8% 아 다 썼네 벌써 점프려 아익 4% 일단 킵할까요 그러면은 음.. 메익 20 뽑았으면 됐지 아 그 많은걸 다 썼네 아 이것으로 명성치 돌리는거 나름 잘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온걸만으로 만족해야돼 20%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 종료합니다 고맙습니다 네.. atti에스테이